이 룰렛에 미친 새X머니들아!! 모카형 유튜브 현이도 같이하고 싶어!! 여왕이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느냐? 나도 같이하고 싶어 여왕님 이거 실버 아이디인데요? 모카도 실버 아이디고? 내 배치, 현이 일세가 조져났느니라 무슨 소리야? 그때 일승... 1패였는데 1패는 모카도 졸리고 나도 졸려서 뻘쒀거리 했지 무슨 소리느냐? 니가 쓰레쉬 한 판이 내 배치였느니라? 그거 다음 그거 다음은 잘했다 그거 다음은 내가 캐리 했지 않느냐? 여왕은 너의 구독을 받아들였다 상으로 모카 다섯잔을 내리도록 하지 야아아아아아악 음 잘자요 저랑 싸우려고 했다고 오 깜짝이야 저스트 여왕은 예쓰유 캔 안녕하세요 우웨어우 하하하하하 베이트 하려고 했는데 리신한테 딱 걸렸어 누가 내 방송 본다고 생각하면 특히 최근 유튜브 생각하면 절대 않봤으면 좋겠어 평생 나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 니네가 창피한게 아니라 내가 창피해 과형 애교모음집 봤으면 개꿀잼 맞니? 아냐아냐 유일하게 동생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동생이요? 동생 내 유튜브 보지는 않아요 그니까 어딘진 알아 근데 영상을 보진 않아 형 근데 오늘 집 오는데 버스에서 누가 이모 유튜브 보는데 거짓말! 진짜? 거짓말! 야 너가 진짜 그랬으면 나한테 보자마자 형 형 나 오늘 버스에서 형 방송 보는 사람 봤어 이랬겠지 방송 키자마자 얘기해줬겠지 거짓말 진짜라고? 혹시 나 기지개 있니 그때? 형 형 형 야 군대에서 후임들한테 윤호채 가르쳐줘 그 왜 가르쳐줘 멍청아! 그니까 혹시 내가 그니까 혹시 그때 기지개를 폈나? 서울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만 주구장천 보고 있어 줄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군대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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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3마리 비를 흘리며 집으로 죽여줘 죽여줘 내빈이 어디갔니? 죽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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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굿 형 말 안하면 구독권 노노녀녀녀녀녀녀녀념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녀념 노노녀녀녀녀녀녀녀녀녀 fortunately 집으로 은 incorporation answers 봐둬 못잡냐? 너 존아압하다 야 제가 비주얼을 할 수 없습니다. 음 클러스 살려줘 플렉스 해버렸다 잘 사면 뭐해 부끄러워했는데 많이 뻔뻔해졌네 지금은 부끄러워할 틈이 없어 야소온은 원래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앞만 보는 거야 야소온은 부끄러움이라니 야소온은 부끄러움 같은 거 모른다 앞만 보는 라인인 것이다 야 끌다가 몰아서 그런 거 갈카안이랑 오해랑 바꿔도 뭔가 느낌이 나한테 뭐하냐고 물어보는 거 같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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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튼 안녕 바보야 바보야 바보 멍청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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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아 만 sulfur 암구 아무보다 검고 어둠보다 어둠 칠으게 나의 진옥이 섞이기를 바란다 각상의 때가 왔으니 무리의 경계에 떨어진 이치여 모험의 일꾼의 쯤이 되어 나타내라 익스 프로젠트 당신은 모카랑 만나서 행복한 하고 말하였다 당신은 모카랑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말하였다 당신은 모카랑 손잡고 뽀뽀하고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네 나는 있잖아 있잖아 내가 너 좋아하니? 뇽뇽 나 보고 싶니? 뇽뇽 언제나 모카만을 보게 해둘게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죠 있잖아 모카는 할 말이 있죠 내가 너를 도와해 뇽뇽뇽 소냥이야 따롱따루룽 전화가 왔어요 누구세요? 따롱한다고요? 저도 따롱해요 우리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뽀뽀 오빠 지녀 내 방에서 제일 꽝 잘 뽑는 예 롤레 돌린다 이건 북은 깔아줘야돼 꽝 진짜 잘 뽑는다 룰렛 30개 어디 갔냐고? 아니 너 꽝 뽑았잖아 꽝 개많아 괜찮습니다 어렵지만 그런데 오늘 수금 시게 하네 야 그만 떨려 그만 돌리라고 그만 돌려 고마워 너네 이러다가 나한테 오늘 1일 2애교 시키겠다 꽝 왜 그렇게 얘네 다 얘네 다 신고해 얘네 다 도박 신고해 빨리 얘네 다 미쳤어 얘네 오늘은 투수가 조지는 날이야 너네 진짜 도박이야 조져져 그러다 내가 애교 걸리면 내가 조져지지만 이건 딱 맞겠군 야 일로와 오늘 날이야 일로와 지금 체금 당하기 걸리셨습니다 딱 대시 없어서 찰컹 검거 완료 너녀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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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지마 야 이 룰렛에 미친 야아아아악 금바닥에 한... 오늘 왜 이거 그래 뭐야 누구세요? 룰렛 다 돌아가면 연락주세요 오늘 안에는 끝날 것 같은데요? 저스트 두인다 오고 난리 났었어 진짜 나 지금 6만 포인트 있는데? 꽝 걸려라 8개 다 돌린다 다 꽝 걸리거라 나 칵테 뽑았대 칵테 해줘 빨리 칵테 좋아 뭘 좋아해 에박씨냐? 아 미친 이거 5분 정도네 사냥 안 약해 나 오늘 강원랜드야 도박신고 1336 당신도 빠져들지 모릅니다 잠깐만 랭겜 3... 랭겜 3판 이기기에 그리고 한판 연장에 에박씨 그러니까 랭크를 3판 이기고 그리고 여왕체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존칭부터 다 하고요 여왕체는 나중에 할게요 이게 이상하게 계속 돌아가요 왜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까요? 아저씨들 오늘 후원 횟수가 310... 316번이에요 지금 장난하세... 뭐 한거야 아 랭겜 4승이야 내 통장은 웃고 있다 근데 물이 그만하세요 진짜 확률 개 그 악이니까 다 됐나? 몇 시간째 놀린거지 지금? 나 물먹는 하마기 되겠다 근데 모카 오승학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왜? 나도 모르겠다 눈 떠보니 이렇게 돼 있었느니라 나도 모르겠다 천천히 천천히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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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나가 문제가 아니긴 해 그렇다냥 왜 한 배디 달려야 되냐 차 걸리고 그렇다냥 우리 고양이 진짜 고양이 됐다냥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냥 솔라리 올리겠다냥 물컵을 드는데 왜 손이 부들부들 떨리냥 괜찮다 기분 탓이다냥 아 그런거냥 그.. 적팀 그라가스 선 넘었다냥 선을 넘어버린건 자야였다냥 쟤네 둘이 친구이야 저래 보인다냥 칵테잎냥 그리고 자야가 정글을 빼먹기 시작했다냥 미쳤다냥 저 새끼한테 쌍욕 박아줄까냥 걔라 썩가능하다냥 미쳤냥 가고 있다냥 가고 있다냥 밀어준다 끌어준다 걔 아니다냥 아무것도 없다 쟤 끌면 안된다냥 진짜 넘어가다냥 양채가 그렇게 오래 걸렸냐 10분 걸렸다냥 개쩐다냥 두 번번 같다냥 두 번번 같다냥 고맙다 두 번번 같다냥 에이 의지 희귀해 포함 을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번 두 번번